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자, 포르부알란 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아빠 몸뽕으로시깐 모슈아라디뚜스말람 그랬어요. 자, 누가 몸뽕으로시깐 사회를 봤습니까? 그런 얘기죠. 모슈아라디뚜스말람 어제 그 회의에서 누가 사회를 봤습니까? 자, 제2가요. 자, 무사시가요. 왜냐하면 은찍마하틸시가 띠닥시앗, 건강이 안좋아서요. 자, S가 자, 아빠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들 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모슈아라디뚜, 그 회의에서 자, 제2가 자, 그 결과들 중에서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포르사뚜한, 자, 하나가 있는 연맹이죠. 포르사뚜한 그러면 흔닭, 머민닭,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라잔, 정부에게 멘보사르단, 멀루루스칸, 잘란 길을, 어디던 길? 그 스콜라이투, 그 학교로 가는 길을 멘보사르간 확장하고 멀루루스칸, 곱게 이렇게 하는 그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연맹이 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S가요. 바가이마나, 뜬 땅, 승우단, 번두둑, 멍은아이, 냐묵, 양반약이, 뚜 그랬어요. 자, 바가이마나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뜬 땅, 관해서, 승우단, 불평, 번두둑 그러면 두둑이 안 따지만 번두둑 그러면 주민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 불평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 어떤 관한 것이냐면 멍은아이, 냐묵, 양반약이, 뚜 그 많은 모기들에 관한 주민들의 불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 J가 또한 뻥우루스이, 모니아타깐, 버르사또아깐, 멍암빌, 랑까, 운뚝, 멍하포스깐, 냐묵, 단, 먼자우깐, 번약깃 또한 뻥우루스이, 의장을 높여서 존칭한 겁니다. 자, 의장이, 모니아타깐, 냐따라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공표하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버르사또아, 즉 연맹이, 악간, 몽암빌, 안빌 그러면 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할 거라고, 랑까, 그러면 어떤 단계, 어떤 일을 할 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운뚝, 멍하포스깐, 냐묵, 자, 냐묵 그러면은 모기이죠. 모기를 박멸하고, 그 다음에 단, 먼자우깐, 번약깃, 질병을 퇴치하는 것을 위해서 그 단계를 취할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S가요. 엘롱라뚜, 아, 그거 잘됐다. 뜻답비, 답받가, 림바가, 먼잘란깐, 란창한, 란창한, 이뚜? 자, 뜻답비, 하지만 답받가, 할 수 있을까, 림바가, 위원회가, 먼잘란깐, 란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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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뚜? 그 계획들, 프로젝트들을 먼잘란깐, 여기서는 길이 되게 하는 것, 즉,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을까, 즉, 앞에서 이렇게 회의한 내용을 결국은 실행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제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깃다하랍다팟, 뜻답비, 림바가, 아, 깐, 먼다홀루깐, 란창한, 양, 르비, 뿐띵, 단, 멍우무디안깐, 양, 꾸랑, 뿐띵. 자, 우리는 소망합니다. 뭐뭐 할 수 있기를, 뜻답비, 하지만 림바가가, 즉, 위원회가, 아, 깐, 먼다홀루깐, 란창한, 양, 르비, 뿐띵. 더 중요한 프로그램을, 계획들을 먼저 실행하고, 그리고, 멍우무디안깐, 양, 꾸랑, 뿐띵. 덜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 뜻이죠. 자, 연습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칙, 라일라, 라일라씨, 그런 얘기죠. 크레타피 멜빡이, 아침 우편열차, 하야띠, 사람이름이고요. 사여, 흔다, 나는 뭐뭐하기를 원한다. 뽀꼬 그다이, 뚜, 그, 고무나무, 주르라왓, 간호사, 꾸끄만, 세균, 아다, 뽀꼬다이, 뽀꼬다이, 가게 주인들, 상점 주인들. 자, 뽀사와, 이, 뚜, 그, 농부. 자, 여기 사와가 논이기 때문에, 논에서 일하는 농부예요. 자, 빠수간, 이안, 칼라, 뜰라. 네, 그 진팀은, 이미 진팀은, 이래죠. 칼라라는 것은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배한 팀은, 자, 모만디깐, 예, 만디라는 것이 이제 뒤에 있는 목적어를 목욕을 시키다. 자, 멍을로 할깐, 어떤 것을 밖으로 대게 하다, 나가게 하다, 머나이깐, 어떤 것을 올리다, 머두둑깐, 어떤 것을 안치다, 원우룬깐, 어떤 것을 내려가게 하다, 머마숙깐, 뒤에 있는 목적어를 마숙 들어가게 하다, 머리두둑깐, 어떤 것을 재우다, 머냐빠이깐, 어떤 것을 도착하게 하다, 머린갈깐, 어떤 것을 남겨놓다, 머린다당깐, 어떤 것을 오게 하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맨 마지막에 3열 보겠습니다. 버리따 끝바다냐, 그에게 소식을, 오랑뚜아이뚜 디아따 스크루시, 그 노인을 디아따 스크루시 의자에, 뻔약깃 질병, 안악냐 디아따 스카틸, 침대 위에 있는 그의 아이를, 꾸칭냐 등한 멍구낙간 사분, 비누를 사용을 해서 그의 고양이를, 그런 얘기죠. 스테센쿠알라룸포르빠다포쿨 순빌란, 9시에 케이엘역을, 그런 얘기죠. 수수긋다 양바냐, 많은 고무액을, 번데라냐, 그 깃발을, 하르가 바랑바랑냐, 그 물건들의 값을, 아일크 사와냐, 그 논의 물을, 어떻게 연결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르라왓, 몬두깐, 오랑뚜아이뚜 디아따 스크루시, 간호사는 의자에 그 노인을 앉혔다, 크레타피 메일파기, 모닝갈간, 스테센쿠알라룸포르빠다포쿨 순빌란, 아침 우편열차는 9시에 케이엘역을, 모닝갈간에 떠났다, 그런 얘기죠. 모닝갈간은 남겨두다, 라는 표현도 있고, 떠나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하야띠는 그 침대 위에 그의 아이를 재웠다, 그런 표현이죠. 사요흔닭, 모념빠이깐, 버리타 끝바다냐, 나는 원합니다. 그에게 소식이 삼빠이깐, 전달되기를,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뽀꼬 그따이투, 몽울루아르깐, 수수 그따 양바냐, 그 고무나무는 생산합니다. 수수 그따 고무액을, 많은 고무액을 나오게 합니다. 즉 생산합니다. 즉 라일라, 머만디깐, 꾸칭냐, 등한 먼구나깐, 사분. 라일라씨는 꾸칭냐, 그의 고양이를 비누를 사용해서 머만디깐, 목욕을 시킵니다. 꾸만, 먼다당깐, 뻔약깃. 꾸만, 세균은 질병을 오게 합니다. 즉 가져옵니다. 아다, 뻐끄다이, 뻐끄다이, 머나이깐, 하르가 바랑바랑냐. 뻐끄다이, 그러면 상점주인이라고 했죠. 복수니까 상점주인들은 머나이깐 올렸습니다. 하르가, 값을, 그 물건들의 값을 올렸습니다. 그런 얘기죠. 뽀사와 이뚜, 모마숙깐, 아이르크사와냐. 자, 그 농부는 머마숙깐 들어오게 했습니다. 즉, 그의 논에 물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즉, 물을 댔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빠숙깐 양깔라, 뜰라, 먼우룬깐, 먼데라냐. 빠숙깐 팀은 어떤 팀이에요? 이미 진 팀은 그 깃발을 먼우룬깐 내렸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해보실 수 있겠죠. 자, 라띠한 연습문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컴퓨터 머무다깐 끄르자 깃다. 자, 컴퓨터는 우리의 일을 머무다깐 쉽게 합니다. 쉽게 만듭니다. 그런 얘기죠. 자, 두번째. 마릴라 깃다, 먼버리, 소궁한, 모랄. 자, 두번째. 마릴라 깃다, 먼버리. 두번째, 마릴라 깃다, 먼버리, 소궁한, 모랄. 끝바다 빠숙깐, 빠숙깐. 깃다, 스모가, 이아냐. 머머리아 깐, 라기, 수깐, 콤만엘. 자, 마릴라 깃다. 그러면 우리 뭐뭐 합시다. 먼버리, 소궁한, 지원을 합시다. 후원을 합시다. 어떤 거요? 모랄.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원을 합시다. 보내줍시다. 그런 얘기죠. 끝바다 빠숙깐, 빠숙한. 우리 팀들에게. 깃다, 스모가,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아냐. 즉, 머머리아 깐, 라기, 수깐, 콤만엘. 그 수깐, 콤만엘. 즉, 콤만엘 스포츠 경기가 더 활기차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아냐는 즉, 환원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뜻입니다. 자, 3번. 파라뽀마인, 배드민턴, 말레이시아, 먼줄랑, 주르라떼, 모레카, 스틀라, 버르자야, 몽알라깐, 잉글랜드. 파라뽀마인, 그러면 선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배드민턴 선수들은 먼줄랑, 주르라떼, 모레카, 그들의 코치를 먼줄랑, 무등을 태웠습니다. 스틀라, 모모한 후에, 버르자야, 성공한 후에, 몽알라깐, 잉글랜드. 잉글랜드를 패하게 한 것을 성공한 후에, 그런 얘기죠. 즉, 패배시킨 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4번. 모레카, 모뉴르, 뽀마인, 차크라, 모마인깐, 수부와, 라구, 라마. 자, 모레카, 그들은, 모뉴르, 그러면 수루가 어근이죠. 요청하다, 그러니까 to order, order 하는 거예요. 뽀마인, 차크라. 여기서 차크라라는 것은 디스크고, 뽀마인은 플레이어죠. 그래서 뭐, 디스크자키, 즉, DJ를 얘기하는 건데, 말레이시아에서도 다 DJ라고 그냥 부릅니다. 자, 뽀마인 차크라, 또는 조키 차크라, 그래서 디스크자키죠. 자, 모마인깐, 수부와, 라구라마. 즉, 오랜, 옛날 노래 하나를, 한 곡을 틀어달라고, 모뉴르, 부탁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5번. 뽕아깝, 뽕아깝, 띠닥, 디버나르깐, 몽구나깐, 케마이투. 자, 뽕아깝, 뽕아깝이라는 것은 그 스카우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우리가 이러는데, 그 스카우트들은 띠닥, 디버나르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몽구나깐, 케마이투. 그 텐트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6번. 샤리파 흔덕, 머물랑깐, 노벨이투, 끝바다 구루. 자, 샤리파는 흔덕, 머물랑깐. 자, 여기서 뿔랑이죠.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노벨이투, 그 소설을, 끝바다 구루. 선생님에게 그 소설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즉, 반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자, 7번. 음악사여, 머니두루깐, 아딕사여, 디달람 부하이안. 자, 우리 엄마는 머니두루깐, 아딕사여, 내 동생을 재웠습니다. 디달람 부하이안. 소화용 침대 또는 요람이라고 했죠. 그 아기 침대 안에 재웠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8번. 오랑뚜아이뚜 머니갈깐, 만약 알았다. 자, 그 노인은 그런 얘기예요. 오랑뚜아, 노인은 머니갈깐,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재산이죠. 많은 재산을 남겨두었습니다. 9번. 뻐크다이 뻐크다이 머니깐, 하루가 바랑바랑. 자, 상점 주인들은, 즉, 끄다이가 가게니까, 가게 주인들은 머니깐 올렸습니다. 무엇을요? 하루가 바랑바랑, 물건들의 값을. 그런 얘기죠. 자, 10번. 디아 흔닭 머니암빠이깐, 버리다이니, 끄다다니야. 자, 그는 흔닭 원했습니다. 머니암빠이깐, 전달되기를, 버리다이니, 이 소식이 누구에게? 끄다다니야. 그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한글 해석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세.